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연구사 김종우입니다. 파이널 특강 체조송리 2강입니다. 본격적이죠? 1강에서는 우리가 우편의 역사 봤고요. 그 다음 2강에서는 필기노트 한번 쭉 훑을 겁니다. 필기노트 있죠? 이거 쭉 훑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가지고 2개 볼 겁니다. 이 프린트는 이제 사료, 책은 3년치 사료 다 정리하는 겁니다. 다 정리한 거니까 이 사료와 그 다음 필기노트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기노트로 한번 훑을고요. 그 다음 사료 뭐 나왔나 포인트 잡고요. 그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팁 있으면 암기팁 거기 있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듣고 이거 파이널 특강만 듣는다. 그럼 암기팁은 무시하세요. 암기팁은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 거 허리 따랐고 암기팁이 좀 익숙하다. 그런 분은 암기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 이거 처음 듣는다. 김종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듣는 거다. 그럴 때는 지금 암기팁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암기팁 보면 안 되고 굳이 보겠다면 필요한 암기팁만 몇 개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다 볼 필요 없어요. 제 허리 따라 왔던 분들은 다 보고 아닌 분들은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료 보는 눈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료 보는 눈. 볼게요. 그러면 2강. 처음에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제 거 필로 6페이지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죠. 사실로의 역사는 객관적 기록. 있는 그대로의 기록. 실중주의 역사관이죠. 랑캐입니다. 기록으로의 역사관은요. 여러분 주관적 기록. 역사적 해석 중시하죠. 크로체입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에이치카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에이치칸은 기록으로의 역사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 그 다음 역사학습의 보편성, 투성, 우리나라 시기분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구분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료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역사란 무엇인가. 경찰이 1차에서 최근에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끝터리. 역사는 역사가 사실 끊임없는 것은 상호작용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뭐 이에이치카죠. 이에이치카요. 기록으로의 역사와 사실로의 역사의 상호작용. 그걸 강조했다. 이에이치카요. 그 얘기입니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 낼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이제 보도록 하죠. 2강입니다. 챕터 2. 제 거. 6페이지입니다. 필릉도튼 빨리 갑니다 여러분. 6페이지.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이에요. 70만 년 전. 70만 년 전. 우리 민족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 무리사회. 무리지어단에서 무리사회. 그 다음 뗀석기. 그쵸. 정기는 주먹도끼. 후기는 순배찌르개. 그건 꼭 암기하라고 했죠. 두 개.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주거, 막집. 그 다음 동굴에 살았다. 이동생활했고요. 그 다음 예술은 고래, 물고기, 조각. 그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 경제는 자연경제, 채직경제, 불하고 언어 사용했다. 그리고 유적지는 단양 근굴 가장 오래된 곳. 연천 전공리. 여기는 이제 주먹도끼. 그 아슐리안 주먹도끼 발견된 거. 공주 석장리인 남한 최촘. 상원 건모로 동굴 동물뼈와석. 그 다음 청원드루보동굴 홍수아이. 웅기굴풀이 굴포림. 북한 최초. 종성 동간진. 한반도 최초 발견. 제천 전말동굴 털고 뿌리 화석. 그 다음 덕천 승리산. 그 다음 최초 구석기 화석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 포인트 뭐라고 했죠? 구석기 핵심 포인트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발견 유적지.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이 세 개의 유적지를 여러분이 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 단양 근굴. 최초 한반도 최초. 종성 동간진. 남한 최초. 공주 석장리. 그 다음 북한 최초. 웅기굴포리. 여기는 단양 상시리. 그 다음 청원두루봉동굴. 덕천 승리산. 이렇게 보라고 했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 암기팁 있다고 했습니다. 암기팁. 그쵸. 구석기 암기팁. 유적지 암기팁입니다. 단전됐대요. 공상청에. 그쵸. 단정 공상청. 그 다음 굴을 파고 종점으로 갔다. 단정 공상청굴 종점. 단양지역. 연천 종곡리. 공주 석장리. 상원 건물호동굴. 청원두루봉. 웅기굴포리. 종성 동간진. 제천 전말. 이거 제외하고 거의 안 나온다. 단언하는데. 거의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단정 공상청굴.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수업 만들었어. 그러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석기 핵심은 뭐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증거. 유적지가 제일 잘 나온다. 그럼 신석기 갈게요. 신석기. 신석기는 빛이 8천년.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시족사회. 조계원. 평등사회. 농경시장. 이게 중요하죠. 농경시장.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신석기혁명이라고 한다. 농경시장. 신석기혁명. 도구는 이제 간석기. 농기구 있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온 거. 여러분 원숙수검 해가지고 가락바퀴가 제일 잘 나와요. 가락바퀴에는 세트가 뼈바늘이다. 진짜 잘 나옵니다. 톡이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던, 눌빛. 이름 민문이, 덧무니, 눌러찍기문이, 빛살문이. 정착생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주거음집. 그 다음 예술은 조기껍데기 가면. 그 다음 샤머니즘, 토테니즘, 애니위즘 같은 원식신앙이 나타났다. 농경시장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린 정착생활. 즉 신석기혁명이라고 한다. 이게 핵심이죠. 유적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그 다음 양양, 김해, 수가리. 그 다음 오산, 그 다음 운기, 굴포리, 그 다음 봉산집단이, 평양당교. 운기, 굴포리는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고. 그래서 굴포리만 나오면 구석기고요. 운기, 굴포리, 서포항까지 나오면 신석기입니다. 굴포리만 나오면 구석기. 서포항까지 나오면 신석기. 이것도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적지가 가장 오래된 유적지. 제주도 환경. 그리고 농경했던 유적지. 봉산집단이, 평양, 남경. 그 다음 조개껍데이 있었던 유적지. 해안지대.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이렇게 여러분 최고 농경 조개. 이렇게 내가 구분하라고 했죠? 좋습니다. 그럼 신석기 암기팁 보면요. 신석기는 토기 암기팁이 있어요. 이덫, 눌빛.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그렇죠. 이덫, 눌빛.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적지 암기팁은 서부제,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서부제, 양양, 수가리. 그리고 봉지남.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 수가리. 봉산집단이, 평양, 남경. 여기가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곳.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총정리 부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무리, 주먹도끼, 몇먹먹해, 단전공상, 청굴, 종점, 부석기. 신석기는 시족. 가락바퀴, 뼈바늘.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남. 그 다음 토기는 이던눌빛. 하시면 여기 끝나요. 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부터 사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료. 이제 최근 나왔던 사료들 내가 다 모아둔 거예요. 옛날 사료 말고. 최근 사료. 이거 보면서 핵심이 뭔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나오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파이널이니까 저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포인트 잡아주겠습니다. 프린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포인트만 잡을 줄 알면 문제 풀 때 아마 쉬울 겁니다. 볼게요. 구석기 특징. 이곳은 동아시아 처음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 발견됐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아슐리안 주먹도끼 나오네. 그러면 연천 전공리죠. 그렇죠? 바로 연천 전공리입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 나오면 그냥 연천 전공리.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사료 볼게요. 공수석장리하고 연천 전공리. 이거 나오니까 이것도 언제 구석기 시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공수석장리는 남한 최초. 연천 전공리는 아까 얘기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 아까 암기티비 있었던 단전공상 청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초 가장 오래된 곳. 그 다음 인골 발견된 거. 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연천 전공리는 좀 특이하죠? 여러분 세계학사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구석기 시대. 그 다음 거 볼게요. 35년 종성동간진. 여러분 종성동간진 나왔어요. 한반도 최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구석기지. 국가적인 문제 나왔네. 종성동간진 나왔으니까 왜 발음 그래. 종성동간진 나왔으니까 이거는 언제 구석기. 한반도 최초. 일본이 발견했다. 근데 일본이 이걸 부정했습니다. 구석기로. 근데 나중에 이제 구석기로 판명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석기 보죠. 신석기 여기 보세요. 제주 고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주 고산이. 서부제 양양 수가리. 그 다음 이름 민물이 또 나오네 여러분. 이던 늘비 신석기죠. 두 개만 봐도. 고산이. 그 다음 기원전 8000년경. 우리나라 몇 시에 일어난다? 7시 8시에 일어난다. 7시. 70만 년 전 구석기. BC 8000년경 신석기. 응. 이거 나오면 아 이거 신석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응. 이거 봐봐요. 서부제. 그쵸. 양양 수가리. 서 부 제 양양 수가리. 봉지남. 제거 암기티비 다 있네요. 이거 언제 다. 다 언제. 신석기 유적지다. 신석기 유적지다.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부산동 삼동 봉산 집탑리. 다 신석기. 꼭 기억해야 돼. 서부제 양양 수가리. 제거 암기티비 있죠. 서부제 양양. 양양 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 수가리. 그쵸. 그 다음 봉지남 봉산 집탑리. 평양 남경 봉지남.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이거 암기하면 끝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가 제일 잘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신석기 시대의 요 특징. 이 시대는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뭐 했대요. 시작하여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었대. 끝났네 여러분 끝났어. 그 다음 강가하고 어디에 살았어요 보니까. 바닷가에 살았네. 강가와 바닷가에. 왜 씁니다 너. 농경 목축 시작했다. 강가나 바닷가에 움찔우찔고 살았다. 언제. 신석기. 또 부족사회. 시족사회. 신석기 특징이죠. 그쵸. 구석기. 무리사회. 신석기. 시족. 시족부족사회. 청동기 군장국가. 철기 연맹국가. 끝났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청동기 철기입니다. 챕터 3. 제껏 필로. 8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근데 시험에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헬바에 여러분 고수소내고요. 여기는 헬바에 여러 나라 성장내요. 볼게요. 청동기 그래도 봐야죠 여러분. 제껏 필로. 8페이지. 청동기. BC 2000년경입니다. 군장. 정복. 선민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돌농기구를 사용해요. 아직까지는. 청동기 농기구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벼농사 시작한다. 그래서 잉여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사유재산 나타나고 빈부격차 나타나고 계급이 출현한다. 그리고 가부장 사이가 된다. 주거는 배산임수. 움집에 살고요. 그 다음 지상가옥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긴 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철기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 환호 목책. 저장구덩이가 있었다. 그 다음 예술 활동에서 여기 바이그림이 있자. 바이그림 하면 울주 방구대가 제일 잘 나옵니다. 도구. 명심해요. 무조건 돌 농기구입니다. 반달돌칼. 그게 핵심이에요. 청동기 농기구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청동기는 비파행동고마고 거친문이고. 그 다음 무덤 고인돌. 토기는 민무니토기, 미성토기, 붉은간토기. 민미붓. 그 다음 뭐뭐뭐뭐. 스타일. 그거 나온다 했죠? 거성문화. 그니까 청동기인데 시험은 돌이 나온다. 청동기인데 돌이 나온다. 돌 4개. 그쵸. 고인돌, 거성문화, 반달돌칼, 돌 농기구. 이 4개. 돌이 4개. 청동기 돌 4개. 그 다음 유족지는 울산검단니, 부여송국니, 서천화금리, 여부쌀. 여부쌀로 내가 암기하라고 했죠? 철기, 연맹국가, 전복전쟁이 늘어나요. 그리고 철농기구. 더욱더 농사 잘 되면서 빈구역차가 늘어나고 계급분화도 심화된다. 그 다음 주거. 지상가옥화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다음 도구는 세형동검, 잔문이, 거푸집. 그니까 철기인데 아직까지 청동기가 있다. 이게 시험 포인트인 거죠? 철기인데 청동기, 세잔거, 세형, 잔문이, 그 다음 거푸집. 꼭 기억하세요. 중국과도 교류했습니다. 돈이 발견됐어요. 박란전, 오수전, 명도전, 진과붓. 박명수, 진짜, 붓. 제거 암기티비죠? 그 다음 토기는 덧디토기, 검은간토기, 덧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적지로는 붓이 발견된 창원다오리가 제일 유명하죠? 조안. 이렇게 됐죠?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많이 안 나온다.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거는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거야. 같이. 신석기 내면서 밑에 오류에 청동기 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순배찌르기 나왔어. 이거 토한 문제지. 순배찌르기 나왔다. 그럼 구석기 아닙니까? 구석기. 구석기 후기잖아요. 붉은간토기. 토기 암기티비. 민미부시잖아요, 민미부. 그렇죠? 민무늬, 미속립, 붉은간. 청동기 아닙니까? 청동기. 그렇죠? 그럼 토기 암기티만 한번 해볼까요? 이, 덧, 눌빛.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힘 무늬, 빗살무늬, 토기. 어느 시대의 신석기. 청동기, 민미붓. 그렇죠? 민미붓. 민무늬, 토기. 미속립, 미속립, 붉은간, 토기. 그렇죠? 뭐뭐뭐. 스타일, 형, 식. 그다음, 더티토기, 검은간, 토기. 이게 철기. 이게 청동기. 있잖아요. 됐죠? 여러분?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토기도 여러분이 좀 암기해줘야 돼요. 그다음, 반달돌칼. 나오면 그냥 이건 청동기지. 반달돌칼. 눌러찍기 무늬예요, 여러분. 눌러찍기 무늬. 뭐뭐뭐뭐문. 문이 나온다. 이던, 눌빛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잖아. 이던, 눌빛. 어딨냐. 눌러찍기 무늬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언제다? 신석기다. 청동기, 신석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시대인지 물어보는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신석기, 청동기 세트로 내요. 세트로 냅니다. 근데 거의 답은 신석기. 거의 답은 신석기로 해가지고. 신석기와 청동기 비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없잖아. 봐봐. 없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 고조선 보죠. 고조선. 고조선은 역사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요. 팔조법 사료가 대세입니다. 고조선은 무조건 팔조법 사료가 대세예요. 볼게요. 그러면 역사 보죠. 당군 안검이 고조선을 뭐 한대요? 건국한대요. BC 2333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은 은나라 시대고요. 기자는요. 조선왕으로 이제 봅니다. 조선왕으로 와요. 근데 이 기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부정되는 게 요즘 의견인데 기자가 시험문제 나오긴 해요. 기자에다 적으세요. 조선시대 때 숭상했어요. 기자는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중국시대, 우리 조선시대 때 뭐예요?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 나오면 조선 중기부터 이제 숭상했다. 숭상했다. 숭배했다. 대표적으로 누구이냐.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율곡이이에요. 율곡이. 율곡이가 기자실기라는 책을 썼어요. 기자실기. 이거 적어주세요. 기자. 이거 꼭 나와. 기자는 고조선으로 나온 게 아니고 조선으로 나와. 희한하게. 기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조선으로 나와요. 조선으로. 기자실기 해가지고 율곡이.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인정한 거는 조선시대야. 왜?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자 나오면 무조건 조선시대. 중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력이 확대돼요.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 강성해집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치네요. 그 다음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 사방 2천리가 뺏깁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이 잘 나오죠? 그리고 부왕이 준왕으로 바뀝니다. BC3세기. 그러니까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BC3세기경부터 고조선의 왕이란 친구 뭐 사용했다. 그럼 맞아요. 왕 친구 사용했죠. 부왕 준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직체제 상대부 장군. 맞죠. 고구려가 사자조의 선인. 고구려하고 고조선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위만이 중국에서 망명합니다. 그렇죠.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해요. 중국에서 온 위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청동기 시대에서 중국의 철기문을 받아들이죠. 철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만은 철을 중계무역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받아요. 막대한 이익. 돈을 벌어. 이러니까 예군 남녀가 망명해버려. 왜? 무역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망명해요. 이것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중국이 여기다가 창해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는 중간에 중국 사신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파가 살해되죠.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4군으로 고구려가 망해요. 우거왕 피살당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성기도 피살당하면서 결국에 망하게 된다. 망한 지역에 한나라는 신민지를 건설하는데 그게 한사군이다. 이 한사군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없다. 하지만 굳이 보자면 낭낭종도? 낭낭종도. 이 낭낭 물리친 게 누구다? 낭낭대방 미천왕이다. 조선시대. 아, 고구려. 고구려 미천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암기티브로 하시는 게 좋아. 연, 부,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 부, 준, 만, 예, 서부, 사. 연, 부, 준, 까지가 어제 청동기 시대에 만, 예, 서부, 사가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어요. 난 부왕, 준왕이 이제 왕위를 부자 상속합니다. 위만이 와서 이제 권력을 잡아요. 이때부터 철기 시대에. 예, 군남녀가 망명이에요. 그 다음, 서파가 살해됩니다. 서파 사람 이름, 예, 군남녀, 예, 예, 나라의 군장인. 그쵸? 남녀라는 사람이 중국의 망명. 그 다음,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파 살해된 다음, 한나라 무죄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거왕이 끝까지 싸우지만 살해당하고. 그 다음, 결국에 한사군이 설치된다. 어, 한사군의 사. 연, 부준만, 예, 섭, 우사. 이거 암기하면 순서 끝나요. 순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연, 부준만, 예, 섭, 우사했다가. 꼭 기억하셔야 돼. 유물. 어,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친무늬거울, 미송리스토기. 고비검이. 너무 쉽죠, 고비검이. 고비검이.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친무늬거울, 미송리스토기. 고비검이. 난 위만이 우려한 사람 이유.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등용. 상투. 조선옷. 이 조선옷이 시험문제에 오랑캐옷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다 맞다. 오랑캐옷도 맞고 조선옷도 맞고. 오케이. 그래서 고비검이 국토상조 알면 여러분 여기 끝납니다. 옛날에 좀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핵심이 당군신화가 아니고 여기 팔조법. 당군신화 읽어보시고. 팔조법이 중요해요. 느끼기 여기요. 50만 전 냈다. 그럼 무조건 팔조법이고. 이 나라 무조건 고조선이에요. 50만 전 냈다. 그럼 무조건 고조선. 50만 전 냈다 하면 무조건 고조선입니다. 팔조법.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고조선이 기록한 역사 당군화하고. 삼국유사 대항군기 충렬한 때. 민족의 위기일 때. 그렇죠. 그래서 암기할 때 삼재. 그 다음 세종실록 지리지. 지리지 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 응제시지라 위해서 시에 한번 넣어보고요. 결국에 역사책에 넣죠. 동국통감에. 이 동국통감에 이제 당군 건국기록 나옵니다. 당군신화가 아니고요. 그 다음 동국여지승락. 동국사략. 이제 동국자 들어가는 책에 다 들어갑니다. 고조선이.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에 안 들어가요. 조선시대 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국자. 그래서 삼재세응동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 됐네요. 사려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법원직, 소방직, 경찰. 뭐 이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팔조법. 여기 핵심 단어.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음. 딴 거 볼 거 없어. 핵심 단어 뭐 보면 돼? 이 중에서 50만 전 보면 돼. 50만 전. 이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 고조선이에요. 50만 전 나오면. 볼 거 없어요. 그냥 50만 전 나온 뭐다? 팔조법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료. 재화 뭐 했대? 교육했대? 관자 나오죠? 이것도 시험이 나왔죠? 고조선 기록한 책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관자입니다. 중국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관자예요. 고조선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중국 연이 왕을 칭하 고구려 치료하자. 역시 고조선 역시 연을 치료하였다. 둘이 나중에 싸우죠. 그렇죠? 연 부줌 만우사. 예서부사. 연 부줌 만 예서부사. 어? 연 나라 징계 쳐들어서 2000리 뺏기잖아요. 그 직전인갑니다. 여기 나오네. 연 나라 징계를 보내 조선 서쪽당 2000리를 빼앗았다. 그렇죠? 어? 순서. 연 부줌 만 예서부사. 연 나라 징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핵심 단어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2000리 뺏기를 뺏다. 누가 연 나라 징계가. 그리고 여기 관자라는 책도 좀 알아야 돼요. 중국에 기록한 고조선 역사 기록제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고조선 사회 구조. 어? 여기 핵심 단어 또 나왔네 여러분. 상. 대부. 장군이 나와요. 상. 조선 상. 상. 장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상. 장군. 여기 대부가 빠졌네. 상. 장군. 대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어디? 고조선이다. 고구려는 사자조의 선인이다. 사자. 조의. 선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자조의 선인.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어디? 이거는 고구려. 이거는 어디? 고조선. 고조선하고 고구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상. 대부. 장군. 이거 나오면 고조선. 그다음. 사자조의 선인 나오면 고구려. 이것만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사료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50만 전. 이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어디다? 고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조선 특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요새 제일 잘 나온 건 팔조법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사 기록책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역사 순서도 꼭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고 요새 가끔 나옵니다. 고조선 내가 볼 때는 팔조법 사료 주고 이 나라 특징 물어볼 거예요. 이 나라 특징. 이 나라 특징 하면 뭐 중계무역도 있고요. 그 특징 해가지고 여러분 잘 파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뭐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 성장이죠. 여러분 여러 나라 성장.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제 나오죠. 여러 나라 성장부터 본격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제 거 11페이지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위치 부여부터 볼게요. 위치 만주 송화강.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지금 진도 엄청 빨리 나가고 있어요. 파이널이니까. 막 훑고 있습니다. 정신 놓치면 사라져요. 정신 꼭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여. 사출도 중요하죠. 마가우가 저가. 왕권 약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말종. 모피. 말 있는 나라 부여하고 바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회문화. 여기가 시험 포인트예요. 사회문화가 시험 포인트다. 순장. 흰옷 숭상하고요. 그 다음 순장하고. 가죽신 신고. 일책시비법. 형사추지제. 의제전법. 은혁. 사조목이 있었다. 가늠제. 장례시의 얼음을 사용했다. 곽 사용했다. 후장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 왕은 옷갑으로 장사진했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특히 순장 나오면 무조건 부여로 찍으세요. 순장하고 또 뭐 있을까. 의제전법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부여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천행사. 영고. 이게 더 잘 나오지. 영고. 12월. 유일하게. 그쵸. 수렵사의 전통. 사냥하는 전통 때문에. 그 다음 기타. 어. 1세기 왕호. 3세기 선비족한테 침입. 5세기 멸망. 이 3세기 선비족 침입. 요거 내가 모의고사 냈던 것 같은데요. 1삼호 왕비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1세기 왕호 사용. 3세기 선비족 침입. 채퇴. 그 다음 5세기 문장왕 때 멸망. 그쵸. 고구려 문장왕에게 멸망합니다. 좋습니다. 부여. 그래서 부여 암기할 때 보통 4마리 순한 만으로 하죠. 4마리 순한 말. 사출도 순장 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더 추가해서 보아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 쪽이 중요해요. 고구려 갈게요. 고구려. 5부족 연맹체입니다. 아 참. 졸본에서 국내성 옮길 때 왕이 유리왕. 국내성에서 평양성 옮길 때 왕은 장수왕. 유리하고 장수. 좋습니다. 그 다음 정치. 5부족. 그렇죠. 5부족 연맹체. 부여와 똑같아요. 상가 고추가. 특히 고추가 대군장이야. 사자조의 선인. 이거 고조선으로 구분하라고 했죠. 그 다음 재가회에 있었다. 약탈경제. 부경. 맥궁. 서옥재. 서옥재가 제일 잘 나와. 서옥재가. 일착시입법. 형사수제는 고구려하고 부여하고 공통점. 그 다음 동맥. 10월. 국동대회에 제사했다. 감옥 없다. 형벌 엄격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판서해줬죠. 뭐해줬어요. 부여하고 고구려의 공통점. 부여하고 고구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부여하고 고구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특히 공통점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 옥저 볼게요. 옥저 왕 없어요. 군장국가입니다. 여기서는 옥저현우라고 하죠. 그 다음 옥저현우가 군장 이름이에요. 그 다음 후읍군산로가 있었다. 소금의 산물이 풍부했지만 맨날 고구려한테 삥뜻기고. 민메위제 골장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민메위제 골장제. 그렇죠. 그리고 가족공동무에 쌀항아리 있었다. 그 다음 동해. 동해도 군장국가. 불레예우국이라는 군장국가 있었고요. 후읍군산로. 방직이 발달되고 과마, 반업이, 단궁이, 특산물이었다. 단과반. 암기팁 단과반. 조기현. 책화. 이게 시험이죠. 조기현, 책화. 그러니까 사회문화 쪽이 시험이 나온다니까. 여기 딴 거 없어. 그렇죠. 조기현하고 책화. 다른 부족과 결혼하고 책화. 부족 범위 침범하면 이제 우리가 배상하는 거죠. 그 다음 무천. 제천행사회 있었다. 그 다음 삼한. 삼한은 지금 우리 남한 쪽이죠. 경기, 충청, 전라도 쪽입니다. 경상도 쪽. 제정분리사회였습니다. 청군과 군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군장으로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가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 변홍사 발달됐어요. 저수지 발달됐고요. 두레풍습이 있었고요. 죽음의 널무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삼한보다는 부여고그려. 그 다음 옥조동해. 특히 동해. 내가 볼 때는 부여하고 동해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부여하고 동해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있다. 그 다음 여기서 좀 독특한 거 뭐 있을까요? 소말순장. 소말순장을 했습니다. 소말순장. 그 다음은 소도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철은 변환지역. 이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별거 없죠? 좋아요. 이제 사료 볼게요. 사료. 부여 사료. 은정월이지. 은정월. 여기 은정월 밑줄 안 쳤네. 여러분 쳐주세요. 내 것도 안 쳐졌나? 안 쳐졌네. 은정월. 이거 나오면 거의 부여입니다. 그 다음. 우제전법이네. 이거 우제전법. 형사 취재. 이건 고구려와 공통점. 이거 남의 물건 훔쳤을 때 2배. 이것도 고구려. 이거는 적어주세요. 고구려와 비슷한 거죠? 공통점입니다. 사출도. 부여죠. 사출도. 동그라미. 그쵸? 사출도 은정월. 그 다음 우제전법. 그 다음 형사 취재. 그쵸? 일책 12법. 이 중에 고구려의 공통점은 이거. 꼭 보셔야 돼. 알겠죠?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옵니다. 고구려와 비슷한 거. 고구려와 차이점. 부여하고 고구려.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또 부여. 이거 왜 부여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보세요. 넓은 평야 쪽에 있어서. 숭화강 쪽에서. 고구려와 대립했어. 선비족. 선비족 고구려 옆에 꼈으면 부여입니다. 그쵸? 영역이 2000리 있었다. 여러분 명심해요. 사방 2000리이면 나라 세 나라야. 어느 나라냐. 부여. 고구려. 바래.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사방 2000리. 말갈 나오면요. 무조건 바래예요. 말갈 나오면. 그리고 선비족 앞에 뭐 있다. 이렇게 나오면 부여예요. 그쵸. 부여. 그 다음. 고구려는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부여하고 뭐 이제 얘와 맥 사이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압도적으로 바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이 부여. 고구려는 사방 2000리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갈이 있으면 바래로 그냥 찍으시면 돼. 말갈이 없다. 그럼 의심해봐요. 말갈이 되면 선비족이 나온다. 그럼 부여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00리 나오면 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말갈 나오면 바래. 말갈이 없고 선비족 나오면 부여.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는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걸로. 왜? 낼 게 많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사료 보도록 하죠. 옥갑을 사용했다. 그렇지. 옥갑 나오면 부여예요. 옥갑. 옥갑으로. 구간이 죽으면 옥으로 이렇게 갑옷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 성책을 둥근 게 마치 감옥과 비슷했다. 그 모양이. 좀 어렵죠? 이 게리지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옥갑. 근데 이걸로 풀어야 돼. 성책을 둥근게 하고 그 모양이 마치 감옥과 같았다는 것보다는 이 앞에 옥갑으로 풀어야 합니다. 옥갑으로. 옥갑 나오면 어디다? 부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그렇죠? 국회직 문제 보죠. 국회직 문제. 오곡이 있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곡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농사 잘 안됐네? 그럼 왕을 바꾸던가 죽인대요. 이렇게 왕권이 약했다. 약했다. 이거 어디? 부여. 그렇죠? 오곡이 있지 않았을 때 왕에게 허물이 있어서 바꿔야 한다던가 또는 죽였다던가. 이거 나오면 어디다? 부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왕아래 가축. 마가구가 저가구가 끝났지. 뭐 사출도잖아 여러분. 사출도. 부여지 부여. 고추가. 내가 그랬죠? 고추가 나오면 볼 것도 없다고. 고추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고구려예요. 또 사자, 조이, 선인 나오잖아요. 그럼 고구려야. 사자, 조이, 선인 나오면 고구려. 알겠죠? 그래서 사자, 조이, 선인 나오면 고구려. 고추가 나오면 고구려. 마가구가 저가 나왔다. 그럼 사출도니까 부여. 딱. 핵심 단어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핵심 단어. 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고추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문제 그냥 풀죠. 좋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 이제 보도록 하죠. 고구려. 큰 산. 골짜기가 많대요. 그렇죠? 핵심 단어 뭘까요 여러분? 충악화가 급하대. 노락질하기 좋아한대. 농사 지어도 안 돼. 누구 입장 쓴 거야? 중국 입장에 쓴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맨날 싸운 고구려가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 중국의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구려는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돼? 흉악화가 급하다. 부여는 안 싸워. 자기말 잘 들어. 그러니까 부여는 성격이 좋다. 자기하고 안 싸우고 자기말 잘 들으면 성격이 좋다. 자기말 안 들으면 성격이 안 좋다. 똑같이 지금도 뭘. 지금 똑같이. 사람 평가할 때 어떻게 돼? 나하고 충돌하면 안 맞다고 하잖아 여러분. 그렇죠? 안 맞다고 하잖아요. 아 맞는 사람일까? 안 맞는 사람일까?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맞는 사람일까? 안 맞는 사람일까? 수업하다 보면 아야 이제 안 맞구나.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해요. 더 좋은 선생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도 또 안 찾아. 안 찾아요. 욕하면서 강의 들어. 왜 문제가 풀리니까. 암기투 문제가 풀리니까. 참 신기합니다. 성품 흉악하고 급하고 노략질하길 좋아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면 이거 어디? 고구려. 중국 기록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동해. 동해 핵심 단어. 단과반 나왔잖아. 단. 그렇죠? 반어피잖아. 그렇죠? 과마. 단. 과. 반. 아 과. 반이네. 반. 단과 반. 반어피. 반어피니까. 그렇죠? 단과 반. 끝났잖아요. 하면 노랜다? 그럼 상관없어. 이 두 개는 딱 나오잖아. 단과 반. 동해지. 동해. 단과 반 책 쪽. 암기팀이잖아요. 단과 반하고 책 쪽. 그렇죠? 이거 암기팀 아까 안 했나? 네 마리, 순한, 말. 그렇죠? 고추, 부셔. 그렇죠? 고추, 부셔. 네 마리, 순한, 말, 고추, 부셔. 어. 그다음. 어. 이제 민골. 민골. 책 쪽. 그다음. 단과 반. 그렇죠? 어. 그다음 신건지. 부차 먹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출도, 순장, 말, 고추가, 부경, 서옥제. 민면에제, 골장제. 책화, 조개원. 당군, 과마, 반어피.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거 삼한, 이거 단과 반 동예. 그다음. 아. 책 쪽도 동예. 이거 옥저. 이거 고구려. 이거 부여.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핵심 단어 알고 그거 핵심 단어 찾으시면 돼. 음. 핵심 단어 찾았잖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어. 동예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동예예요. 동예야. 여기 핵심 단어. 산촌을 중요시해서 상과 내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뭐라고 해요? 책화잖아요. 책화. 그렇죠? 진짜 잘 나온 사료죠. 책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가. 상과 내. 다음 사료. 어. 조개원이잖아요 여러분. 위에 거. 조개원. 그렇죠. 위에 거. 조개원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책화 있잖아요.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다? 동예다. 동예가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동예. 내가 볼 때는 부여하고 동예가 제일 잘 나와. 그다음. 이거 보세요. 국가직 문제 나왔잖아요. 연고. 12월 연고. 유일하게 부여. 그렇죠. 무천. 이거 옥저로 내는데 안 돼요. 옥전 없습니다. 없다기보단 기록이 없어요. 음. 그래서. 무천 나오면 동예야. 암기TV 동무잖아. 동무. 그쵸? 연고. 부영아파트로. 그치. 고동을 잡아. 동무랑 같이. 부영아파트로 간대. 부영아파트. 12월에. 여러분. 12월. 12월에. 부영아파트. 부여 연고. 동무랑 같이. 동예 무천. 기본이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사료가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앞에 건 별로 안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신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 볼게요. 10살 되기 전에 혼일 약속한다. 이거 뭡니까? 민면의 제죠. 그 다음 무천 나오잖아. 여러분. 동무. 동예. 옥저. 동예.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딱 나와요. 민면의 제. 10월. 무천. 나오니까 이건. 아. 이건 동예구나. 민면의 제구나. 민면의 제니까 이건 옥저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옥저하고 부여. 옥저 지금 나오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동예하고 부여가 더 잘 나온다. 이거 볼게요. 혼인풍 소비의 여자가 10살 되면 서로 혼일 약속한다. 민면의 제. 은정월 영호. 아까 나왔던 사료들 똑같이 나와요. 구분할 게 없어요. 똑같이 나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옥저. 어. 마지막 사료. 이거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 좀 어려워요. 이게. 큰 나무 곽을 만들었대. 장사 지낼 때. 만약에 왕은 때 옥갑이다. 옥갑. 옥으로 곽을 만들었다. 이거 나오면 이거는 부여인데. 큰 나무로 이제 곽을 만들었다. 장사 지낼 때. 이거 옥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뭐 고구려와 흡사하다. 여러분 고구려와 흡사하다 나오면요. 무조건요. 이 어디로 보면. 동해 아니면 옥저로 봐야 돼요. 동해 아니면 옥저로. 고구려와 비슷해. 그쵸? 이거 부여로 보신 분들 많아. 옥곡이 잘 자른다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걸로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이걸로 풀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거는 고구려와 흡사하다. 그 다음 어떻게. 장사 지낼 때 큰 나무 곽을 만들었다. 이건 어디다? 이거는 옥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료가 내가 볼 땐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사료가. 이 사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기서 보세요.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바다가 있다잖아요. 부여는 바다가 없어요. 부여는 바다가 없어. 내륙에야. 근데 이거는 옥저는 바다가 있잖아. 동해가 있잖아. 이 바다. 꼭 기억하셔야 돼. 부여에는 바다가 없다. 아시겠죠? 이 사료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본 사료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사료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 이제 챕터 6 고대 정치 1. 여기 무조건 나와요. 여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 알겠죠? 이거 빠르게 한번 훑고 갈게요. 암기티까지 해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쵸? 2세기 태조왕. 게르브고시. 옥저. 정복. 형제상속. 이거 암기티브. 옥고영. 그렇죠?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속. 옥고영. 옥고영. 그렇죠? 그 다음 고국천왕. 2세기 진대법. 5부를 부족해서 행정으로. 부자상속. 진부행. 진부행.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진대법. 행정. 부자상속. 그 다음 3세기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서한평 공격. 동공. 중천왕. 이 장발민. 관나부인. 이 사료 있죠?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고이왕. 율령. 한강유역. 점령. 그 다음 육자평. 16관능. 관복. 책 보세요 여러분. 책은 필로 13페이지야. 이거 암기티브. 고유로 한복 6개. 고유로 한복 6개. 율령. 한강유역. 관등. 관복. 육자평. 16관등. 고유로 한복 6개. 미천왕. 낙랑. 정복. 서한평. 정복. 그쵸. 낙서. 낙서. 그쵸. 낙락. 서한평. 낙서. 미천왕. 고국원왕. 원통에 죽는다. 암기티브. 원통에 죽는다. 고국원왕이 죽은 이유. 근초공왕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소시리망. 정말 잘 나와요. 별표 쳐요. 소시리망. 뭐. 불태율. 불교. 태약. 율령. 불태율. 꼭 기억하세요. 불태율. 시험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근초공왕. 요상균 7개. 부마 요상균 7개. 그쵸. 요서산둥. 규슈. 만정복. 칠지도. 부자상속. 아직기한자. 왕인청자문. 이거 암기티브있죠? 아직한자도 몰라. 인천사람. 이거 내가 모의고서 냈는데. 그쵸. 모의고서 냈죠. 부마 요상균 7개. 침유왕. 불똥마. 불교 동진 말아난타. 내무랑 말타고도 하죠. 마립간. 그쵸. 칭호 사용하고. 광개토 대항의 도움.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김씨부터. 김씨가 이제 왕이 독점합니다. 이 내무랑시대부터. 4세기. 대고 똥꼬. 미고수 금침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5세기부터 잘 나오죠? 4세기보다. 그러니까 2, 3, 4 나누고. 5, 6, 7 나누어야 하잖아요. 여기보다 여기까지 잘 나오잖아요. 대고 똥꼬. 미고수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누울자소. 요거죠? 5세기. 고부려 정성기입니다. 광개토 대항. 연호 영락. 그쵸. 그 다음 동부역. 숙신. 없애고요. 후영 격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신왕 때 이제 한강 이북. 관미성. 하고요. 그 다음 내무랑. 신라 지원합니다. 호우명그릇. 좋아요. 그 다음 장수왕. 이거 보시면 광개토 대항 능비. 그 다음 평양 천도. 그쵸. 그 다음 한성 점령. 괴로왕 죽고. 지도 분할 점령. 중원고우려비. 그 다음 장수왕 사후에 이제 결혼동맹. 이거 암기팀 뭡니까? 비평제한 사지중이죠? 장수왕 꼭 기억해야 돼. 비평제한 사지중. 광개토 대항 능비. 평양천도. 그 다음 나재동맹. 한성 점령. 괴로왕 죽고 지도족. 그 다음 중원고우려비. 비평제한 사지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꺼 필로 14페이지입니다. 같이 봐야 돼요. 비유왕. 어. 눌지왕하고 어떻게. 결혼. 이제 나재동맹. 비눌. 괴로왕. 괴롭게 죽는다. 한성 점령. 문주왕. 문열고 이동. 웅진천도. 동성왕. 결혼동맹. 소지왕니까? 그쵸. 소지와 동성결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 실성왕. 네모랑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성왕도 괴로왕에 가끔 나와요. 네모랑 동생이어서 네모랑 아들들을 유배. 어디야. 인질로 보냈다.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눌지가 구태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죠. 이게 눌지왕. 그래서 이제 묵호자 불교전래. 그 다음 부자상속. 묵부자. 그 다음 나재동맹 했죠. 자비왕. 이것도 잘 나오죠. 괴로왕에서 이게 잘 나와. 수도박리. 소지왕. 소지왕도 잘 나오죠. 왜? 우역이잖아. 우역. 그쵸. 우편의 역사에 나오니까. 우행시. 우역. 행정. 그 다음 시장. 소지왕. 내가 괴리직은 자비왕하고 소지왕 봐야 돼요. 다른 직렬은 내가 보라고 안 하는데. 괴리직은 봐야 돼요. 자비왕하고 소지왕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세기 고구려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백제. 무령왕. 그쵸. 22담로. 그 다음 양나라 교류. 이것도 잘 나와요. 무령왕. 무령왕릉 때문에 잘 나오지. 송산리 7호분. 벽돌무덤. 그 다음 일본에도 단행해 고암무 파견했다. 암기팁. 이심무사 송양벽. 성왕. 사비천도. 진짜 잘 나옵니다. 성왕. 법풍왕. 진흥왕 나오면 법풍 다음. 성왕. 그 다음 진흥왕. 이렇게 순서 하세요. 22부 설치하고요. 관상선투에서 전사합니다. 성왕 잘 보셔야 돼. 지증왕. 이 사람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하겠다. 신라 국호 사용하고 왕칭호 사용하고. 그 다음 이제 우경. 그쵸. 재정권 확보한 거죠. 그 다음 철제능기구. 우상국 정벌하고. 동시전 만들고. 하나정책하고. 순장 금지하고. 그쵸. 지증왕 때 돈 좀 아꼈어. 그랬더니 법풍왕 때 시스템 만들었어. 법풍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병부. 골품제. 불교. 공인. 율령. 그 다음 견원. 금강가야. 정복.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대가야하고 결혼동맹이 먼저니. 금강가야 멸망이 먼저니. 내가 그랬죠. 결혼하고 멸망시킨다고. 결혼하고 멸망시켜. 그러니까 대가야하고 결혼동맹이 먼저. 금강가야 멸망은 그 다음. 꼭 기억하세요. 법풍왕 그 순서도 잘 나옵니다. 진흥왕은 쉬워 그냥. 단북창왕만 암기하시면 돼요. 진흥왕은 단북창왕만 암기하시면 돼요. 단양적성비. 관산전투 있고요. 북한산비. 창녕비. 대가야정복. 그 다음 황초령비. 마을영비. 이거 암기. 단 북. 창황마. 그쵸. 이거 관대로 들어가야 돼. 관. 여기. 대. 단양. 북한산. 그 다음 창녕비. 황초령. 마을영비. 관산전투. 대가야정복. 이 사이에. 단북창왕만 사이에 관대. 이렇게 하면 진흥왕 순서 절대 안 틀려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진지왕은 음란하다고 폐이 됐습니다. 옛날 수업도 이렇게 했는데. 진지해서 폐이 됐다고. 그쵸. 진지하면 안 된다니까. 인생이 너무 진지한 사람은 안 돼요. 그쵸. 모든 걸 진지한 사람도. 빚집니다. 빚집. 정말. 정말 싫어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 없이 사는지 몰라. 웃지도 않고. 항상 진지해. 그러다 지칩니다. 지쳐요. 지칩니다. 사람. 자기만 지치면 상관없는데 옆 사람까지 지치게. 웃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안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영양왕. 살수대첩. 그쵸. 영유왕. 이제 천리장성 만들고요. 그리고 영계소문한테 죽고요. 보장왕. 마지막왕. 무왕. 서동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 요새 뭘로 나와요? 백제 사마왕. 뭘로. 미륵사의 적탑으로 잘 나오죠. 의자왕. 이 마지막. 그쵸. 대야성 전투. 이거 봐야 돼요.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진평왕. 결사표 세소고개. 결속의 잠기팁. 선덕여왕. 결사표. 아니 황분첨. 황분첨. 황려구축목탑. 분황사. 첨성대. 그 다음 대야성 전투도 선덕여왕 때입니다. 진덕여왕 때 이제 나태. 나당동맹. 태화. 그 다음. 이 태화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중국과 교류하면서 영위 사용합니다. 중국 연호 사용해요. 무령왕. 이제. 자기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하죠. 자 딸이 죽었는데 딸 복수하죠. 100절 열망시킵니다. 660년에. 사정부 설치하고요. 무무왕 때 이제 3국이 통일됩니다. 그 다음 신문왕. 만국도로 9개. 요거 요거. 요게 중요하죠. 세수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 안동. 돌소매기. 살수 대첩.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하성 전투. 안성. 나당동맹. 그쵸. 대하성 전투. 안성. 나당동맹. 살수. 대하성. 안성. 나당동맹. 대하성. 그 같은 해의 연기소음에 집권하기도 해요. 웅진 도덕부. 백제 멸망. 그쵸. 황산벌 전투 여기 있죠. 개림도덕부. 백강전투. 아무것도 아니고. 부여이용. 칠이산 회맹. 안동도호부. 고려멸망. 석성전투. 나당전쟁 시작. 소브리주 설치. 신라가. 매수성 기별포. 그쵸. 나당전쟁 승리.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 웅치한동. 돌소매기. 끝. 요쪽. 7세기. 이따 나올 건데 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료 한번 보도록 하죠.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양이 많습니다. 왜? 6강이 제일 중요해. 앞에 5강 다 필요 없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볼게요. 이거 원래 네모칸이 있었어요 여러분. 졸본성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원래 네모칸이 있었습니다. 국내성이 네모칸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졸본성에서 국내성. 어느 왕이냐. 유리왕. 1세기 후반. 유리왕. 이거 어느 왕 때? 이동했다. 유리왕 때. 적어주세요. 유리왕 때 이동한다. 유리왕 때 이동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이거 이거. 이 왕이 누구냐 물어봤어. 시험 문제는. 부족적인 전통을 치르는 5부가 행정적 성구 바뀌었다. 고국천왕 때. 그쵸? 고국천왕. 암기팁 알잖아요. 진부행. 진대법. 부자상속. 5부가 부족해서 행정으로. 5부가 행정으로. 고국천왕. 딱 됐네. 그 다음 여기는 왕이 누구였냐. 고이왕이야. 고이왕. 내모칸 쳐가지고. 고이왕. 그쵸. 고이왕. 여기 뭡니까 여러분. 3세기잖아요. 백제 3세기. 국가체제정비했대. 시스템정비했대. 그쵸. 어. 그럼 이거 고이왕밖에 더 돼. 율령 만들고. 고이왕으로 여러분 딱 보시면 됐네. 고이왕으로 여러분 딱 보시면 됐네. 고이왕 율령. 한강유역 정복. 어. 어. 고이왕 한복. 관복 관등. 육자평. 16자평. 아니. 육자평. 16관등. 고이왕으로. 6개. 시스템반비했잖아. 고이왕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였냐. 문제. 음. 하나 더 했는데. 그쵸. 여기. 신라가 세수왕권을 확립하고. 경상북대 일대를 장악한 건. 4세기의방. 요. 네모칸 쳐서. 네모랑이죠. 네모랑. 네모랑입니다. 네모랑. 이제 김씨. 경주김씨가 권력을 이제 독점하게 돼. 왕위를 독점합니다. 응. 네모랑. 꼭 기억해야 돼. 네모랑. 그러니까 지금 마리깐칭으로 사용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왕 이렇게 되게 해도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왕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국시대왕. 미천왕. 응. 낭낭군 축출하고 대동강이 확보했다. 낭낭군 낙서. 낭낭군 서한평. 점령. 태조왕. 옥고영. 옥저. 동옥저입니다. 옥저가. 같은 거예요. 고옥천왕. 여러분 고옥천왕. 진부행. 행정. 행정. 암기티비 다 되잖아요. 암기티비 다 되잖아요. 그 다음. 강개토 대학 능비. 왜 강개토 대학 능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락. 영락 나오면 내가 무조건 강개토 대학이니까. 영락. 그쵸. 그 다음 종발성. 이거 나오면 돼요. 종발성 안 나왔다. 그럼 이거 품는데. 5만 명. 5만 명. 종발성. 영락. 이거 나오면 무조건 강개토 대학. 무조건 강개토 대학. 그리고 백잔 나오잖아. 백잔. 백재를 토보를 했대. 백잔 토보를 했대. 여러분 백잔. 백잔 나오면 무조건 백재입니다. 시험 문제에 백재라고 안 나오고 원사료는 백잔으로 돼 있어요. 백잔. 백잔도 어디다. 백재다. 백잔은 백재다. 꼭 기억해야 돼. 백잔은 백재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5만 명. 영락. 종발성 나온 관개토 대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나왔잖아. 영락 나왔잖아요. 영락. 영락 나왔잖아. 영락 나오면 그냥 끝났다니까. 관개토 대학이고. 그 다음. 백잔 나오잖아. 백재야. 백잔 나오면 백재야. 백잔 나오면 백재다. 꼭 기억해요. 그 다음 신라구원. 기만 5만 명. 또 5만 명 나오네. 5만 명. 종발성 나오고.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락 5만 명. 종발성. 백잔. 광개토 대학. 종발성도 밑줄 쳐주세요. 종발성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한성.0. 고구려한 거련이 누구냐. 이게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입니다. 거련이. 거련이 장수왕이고. 어디 한성을 포위했대. 장수왕이지 뭐. 한성 포위했대. 그리고 임금사를 했대. 이 임금이 누굽니까? 고구려 경사가 사례한 임금은 개로왕이죠. 개로왕. 개로왕이다. 이 사람은 장수왕이고. 이 사람은 개로왕이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중원. 충주고구려 비. 충주고구려 핵심 단어. 신라매금이야. 신라매금. 신라매금. 신라매금에고. 옷을 준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 비. 충주고구려 비입니다. 그 다음. 다우핫노.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다우핫노. 근데 신라매금부터 찾으세요. 신라매금 나오면 무조건 중원고구려. 그 다음. 근초고왕하고. 그 다음. 이제 어딥니까. 광개토대왕 나오네요. 여기서 보시면. 백제왕이 고구려 평양선을 공격했대. 그럼 이거 근초고왕이지. 3만 명. 그 다음. 광개토대왕 5만 명으로 신라 구원했다. 5만 명. 그쵸. 5만 명. 백제왕이 평양 공격했다. 이거는 근초고왕. 그 다음. 왕이 5만 명을 신라 구원한다. 그럼 광개토대왕.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계로왕하고 문주왕. 여러분. 계로왕은 죽고 문주왕은 이동하겠죠. 여러분. 그쵸. 이거 근계로 나오죠. 이게 계로왕이야. 근계로 나오면. 근계로 나온 뭐다. 계로왕이다. 그쵸. 그리고. 근계로왕이 아들에게 말했다. 가. 이거 문주왕이죠. 이 시험 문제는 뭐겠어. 이 사람이 한 거. 어디 천도. 웅진천도 물어보겠죠. 여기서 핵심 단어. 근계로가 누군지 알아야지. 근계로. 장수왕이 공격하잖아. 여러분. 여기 장수왕이 공격하잖아. 장수왕이 백제 공격하네. 그럼 계로야. 그럼 계로왕이죠. 계로왕이지. 그 아들은 문주왕이죠. 이렇게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기상직 문제도 엄청 어렵잖아요. 계리직. 기상직. 경찰직. 이 세 직렬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어렵게 나옵니다. 최근에 제일 어렵게 나온 거는 경찰직입니다. 경찰직이 가장 최근에 어렵게 나왔고. 근데 계리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계리직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여러분. 쉽게 나온 것도 문제야. 쉽게 나오면 다 맞아버려요. 쉽게 나오면 다 맞아버려요. 어렵게 나오면 맞을 것만 맞아주면 돼요. 다 틀리니까 어차피. 적정한 난이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 정말. 그 다음 백제 무령왕. 백제 무령왕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사마왕. 그쵸. 사마왕.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나오면 무조건 누구? 무령왕이에요. 영동 대장군 나오잖아. 영동 대장군. 영동 대장군 나오면 사마. 이거 나오면 누구? 무조건 무령왕. 무령왕능. 있죠? 무령왕능. 그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22담로도 잘 나와요. 22담로도. 여기도 밑줄 쳐주세요. 사마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마. 사마. 영동 대장군 나오면 무령왕이다. 22무사 송양벽. 제까봐 밑집. 22무사 송양벽. 22담로 무령왕 사마왕 송산리고분 양직공도 벽돌무덤. 꼭 기억하세요. 22무사 송양벽.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무령왕. 그 다음 이제 무령왕 또 있네요. 무령왕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서울시 7급. 그 다음 지방시 7급. 엄청 잘 나오죠? 그 다음 관산성 전투. 왕이 관산성에서 쳐들어갔대요. 특히 각간도도가 공격해서 왕을 죽였대요. 이 왕은 누굽니까? 성왕이지. 특히 각간도도 나오면 여러분 성왕이야. 각간도도가 죽였다면 성왕. 각간도도가 죽였다. 그럼 누구? 성왕.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상직이죠? 아 법원직. 법원직. 어. 성왕. 관산성을 공격했대요. 관산성을 공격했어. 왕이. 그럼 왕은 성왕이지. 그 다음 또 아까 얘기했잖아. 각간도도가 죽였다. 내가 그랬죠? 각간도도가 죽이면 무조건 누구? 성왕. 각간도도가 죽이면 성왕으로 여러분이 봐야 한다. 아까 아까 그거 똑같잖아 여러분. 소방직 법원직하고 경찰 문제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사료. 그 사료가 그 사료라니까 여러분. 그 사료가 그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료만 보면 돼 여러분. 선생님 여기 나오지 않은 사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럼 여러분이 물은 게 아니라 다 몰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1타 듣느라 똑같아. 1타고 뭐하고 똑같아 여러분.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강사가 하는 거 간. 강사가 하는 거 간.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보던 것만 확실히 보세요. 지금 새로운 거 망합니다. 지금 새로운 거 망해요. 어떤 분은 했어요. 내 커리 따르고 싶다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암기티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했어. 아니 지금 시험 얼마 남았는데 강사를 받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보던 거 봐야 돼. 보던 거 봐야 돼. 보던 거 봐야 돼. 알겠죠? 보던 거 보는 거 더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신라 왕호변천 지상지 거차 이마왕.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돼. 거차 이마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오죠? 마리깐이. 내무랑부터입니다. 내무랑부터 마리깐.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암기티비 거차 이마왕.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연장자. 좋습니다. 그 다음 신라 왕호변천. 그쵸? 4세기부터 이사금부터 마리깐으로 뭐가 바뀌었다? 칭호가 바뀌었죠? 어느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뀌었을 때 어느 왕이냐? 내무랑이다. 이겁니다. 내무랑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순장을 금지한다 여러분. 끝났죠? 순장 금지한다. 우경한다. 그럼 지중왕이죠. 순장과 우경. 지중왕. 우상국 나오잖아요. 우상국 정벌하네 여러분. 우상국 정벌해. 우상국이 항복했대. 특히 2, 4부 또 밑줄 쳐. 2, 4부가 우상국이 항복하겠다. 이거 누구 누구? 지중왕 때. 지중왕 때. 소방직이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2, 4부가 우상국이 항복하겠다. 그러면 지중왕 때. 음. 이때 재정권 확보하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내무랑. 이거 게리직 나왔잖아요 여러분. 위두를 전진. 중국에 사신후보네 때. 앗수원에 소경 설치했대. 이 사고 여기다 이제 임명하죠. 누구 지중왕이고 이거 내무랑이지. 최초로 중국에 사신 파견한 거. 내무랑. 그 다음 소경. 우리 만들었다. 누구 지중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요정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게리직이라면.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 요거 요거. 이찬 이사부가 건의했어. 이찬 이사부가 건의하고 거칠부가 만든 거. 국사. 어. 이거 진흥왕 때. 다시 다시. 이사부가 건의하고 거칠부가 집필한 거. 국사.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음. 9월에 대가해가 반란이 일으켰어요. 사담 이사부가 이걸 진압했어. 이거 진흥왕 때야. 대가해 별망. 그쵸. 대가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사담하고 이사부 있죠. 이사부. 이사부도 밑줄 쳐요. 그러니까 이사부 두 개 나와요 여러분. 이사부 어디. 우상국 정벌. 그 다음. 대가해 반란 진압. 또 사회에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 국사 편창 건의. 이 정도. 이사부. 이사부. 꼭 보세요. 근데 사담 나와면 무조건 대가해. 사담 나와면 무조건 대가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선덕여왕. 이거 대하성이 패전했잖아요 여러분. 대가해. 이 대하성이 패전해서 품석 아내가 죽었어요. 이 품석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김춘추 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김춘추가 복수를 하려고 하죠. 복수하려고.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 나야. 그쵸. 대하성. 대하성. 642년이잖아요. 여러분. 대하성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고구려에서 또 뭐가 있었냐. 그 해 연기소금에 정변을 일으켜죠. 대하성 전투. 선덕여왕 때. 대하성 전투. 대하성 패전. 품석 아내 죽었다. 품석이 누구다. 김춘추 딸이다. 이것 때문에 나당 동맹 체결하게 된다. 요새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나와. 그 다음 순서. 내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국원왕. 백제 마란한타. 침류왕. 눌지왕. 비유왕. 이거 창수왕 시대잖아요. 고구려 부여 점령왕 복수기타 문자왕 때. 그쵸. 이사부 점령했다. 이사부가 우상국 지증왕 때. 율령반포했다. 법풍왕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순서 문제 나오면 쫄지마. 옆에다가 왕 적어 왕. 왕으로 풀면 됩니다. 순서는 왕으로. 변환해서 풀어야 돼. 순서는 왕으로 뭐 해서 풀어야 한다? 변환해서 풀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순서는 왕으로 변환해야 한다. 오케이. 아 진짜 사료 많다. 끝없이 나오네. 이게 뭡니까? 시험 6강이 나온다는 거야. 앞에 안 나와. 나오긴 하겠지만 앞에 별 의미 없어요. 무조건 6강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다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강까지 볼게요. 챕터 7. 가야. 여기서 가야 은근히 잘 나옵니다. 시조 김수로. 내질 청해. 3세기 성장. 포상팔국난도 있고요. 그 다음 5세기의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세퇴. 그 다음 6세기 법풍왕의 항복. 그 다음 유적진은 대성동고분. 그쵸. 삼광법대. 그 다음 대가야. 이진하시랑. 내질주의라고 하죠. 결혼동맹하고요. 법풍왕하고. 그 다음 지산동고분. 그쵸. 오지결혼진. 삼광법대. 3세기 성장.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세퇴. 법풍왕대 멸망. 삼광법대. 대성동고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지결혼진. 오지결혼진. 5세기 성장. 지산동고분. 결혼동맹. 그 다음 진우한테 멸망. 이거 멸망한 거 우리 아까 봤잖아. 사료. 사담. 이 내 없는 새끼. 법도 모르고. 이내양하고 법풍왕. 명심할 거. 결혼동맹 한 다음. 금강가을 멸망한다. 꼭 기억하세요. 가야 요새 잘 나옵니다. 통체제. 이건 뭐 내 거 암기팁. 정말 유명한 암기팁. 10, 16, 17. 부팡주. 욕방군. 10, 16, 17. 10관등. 16관등. 17관등. 부팡주. 5부 5방 5주. 욕방군. 욕살방령 군주. 끝. 그쵸. 요거 알면 웬만한 거 다 풉니다. 10, 16, 17. 부팡주. 욕방군. 끝이야. 10, 16, 17. 꼭 기억하세요. 10, 16, 17.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지 진짜 잘 나와. 10, 16, 17.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가 더 잘 나와요? 가야가 더. 요새 가야가 더 잘 나오긴 해요. 요정도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이제. 어? 없네. 그럼 사료 볼게요. 사료. 육세기 육자평. 내신자평. 내두자평. 내법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이 있다. 육자평이죠?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면요. 여러분 뭐 했는지도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최고. 최고. 관직은 내신자평이야. 그리고 법인데 이거 예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 아닙니다. 형법은 조정자평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내법은 예법.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은 조정자평이다. 근데 내신자평이 최고자평이다. 육자평.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평은 자색을 입어야 하는데 자평이 자색을 안 입었어요. 요새 문제가 한눈검 스타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한눈검 스타일이거든. 신문에 가지고 한 거. 한눈검 스타일로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색을 입었다. 자비청이니까. 자평은 최고관등이니까 자색을 입었는데 여기는 자색을 안 입었거든요. 그게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자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자비청을 해서 최고 높은 관직은 자색을 입는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금강가야 서라. 구지가죠. 구지가. 구지가.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구워먹으리. 이거죠. 그쵸. 요거.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여섯 개 황금알이 나와가지고. 그중에 맨 처음 깨어난 내가. 김수로다. 그쵸. 구지가. 구지가. 요거. 금강가야. 광수석. 이게 가야 요새 은근히 잘 나와요. 그 다음 금강가야. 김구해가 비 세 아들을 한복했대. 건원이라 했대. 누굽니까. 이거. 법풍왕. 금강가야가 멸망했을 때 왕은 누구다. 법풍왕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대가야가 지금 법풍왕하고 결혼동맹 한 다음이다. 아니면 이 다음에 결혼동맹 한다. 이전에 이미 결혼동맹 했다. 이전에 이미 결혼동맹 했다. 결혼동맹 하고 망했다. 결혼동맹 하고 망했다. 꼭 기억해요. 좋습니다. 은근히 잘 나와요. 순서. 그 다음. 요것도 은근히 잘 나오죠. 저는 야유타구 공주 허실의 허황우입니다. 허황우. 허황우는 김수로왕의 뭐. 부인이에요. 부인. 그쵸. 금강가야 하고 관련되어 있겠네요. 허황우. 허황우 나오면 김수로. 김수로 나오면 금강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김해허씨하고 김해김씨하고 결혼 안 하잖아. 동선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대가야.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끝났어. 고령에 있대요. 고령. 고령에 있대요. 고령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 대가야지. 만약에 김에 있다. 그럼 금강가야지. 고령에 있으니까. 고령에 있었다. 그러면 대가야. 꼭 기억하세요. 요즘 잘 나오죠. 가야가 2020년, 2019년. 가야 나옵니다. 요새. 요새 통체제. 그 CF 16, 17은 옛날에 잘 나오고. 요새는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고. 요새는 가야야. 가야. 대통령이 가야 한 번 얘기했거든요. 가야에서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가야가 엄청 잘 나와요. 가야 여러분 열심히 봐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7강까지 했어요. 챕터 7까지 했는데. 역시 사료 보니까 뭐 봐야 돼요? 챕터 6. 챕터 6 봐야 돼. 챕터 6에 있었던 왕들 있죠? 거기 문제가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아, 막판에 뭐 봐야겠구나. 6강 자세히 봐야겠구나. 6강 글씨 하나 빠짐없이. 아, 다 봐야겠구나. 6강의 핵심이구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이제 3이죠? 오늘 2까지 했으니까 이제 3. 이제 제 것 챕터로는 이제 9. 그렇죠. 고대 정치 4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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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